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아니면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투자세계라는 것이 참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가 아주 각광을 봤던 벤처기업에 한때 시가총액이 60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지금은 바닥수준으로 내려간 그런 이야기를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식가를 보게 되면 불과 몇 달 만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277조 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몇 달 만이 아니고 한 달 만이네요. 주가가 주당 248달러를 하다가 183달러를 하다가 오늘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조금 올랐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277조 원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가장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톱 기사인데 23andme라는 그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각광받았던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 거예요. 가장 초기 단계 거의 나스닥에 등록된 기업인데 상장된 기업인데 거의 한 회사 가치가 60조 원을 육박하다 거의 0으로 접근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회사가 23andme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 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인 유전체 생명공학 회사인데 아마 제가 자세한 걸 모르겠지만 개인의 그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조상도 추적하고 또 개인의 건강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앤워치척기라는 사람이 2006년에 창업을 해 가지고 주가가 여러분 지금 74센트인데 회사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헬스 앤 앤시스트리 서비스니까 이게 막 조상찾기 그런 부분 같은데 건강정보도 제공하고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미래에 발병할 수 있는 그런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처방도 막 제시하는 그런 종류의 아주 각광받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2021년도에 상장했네 2021년도에 상장했는데 불과 여러분들 2년 만에 한 3년 만에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네 보시기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주가를 들어가 보니까 한 1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이 74센트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기간 동안에 주가가 92% 빠진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보니까 5년 전에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관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 시료를 제공하는 거죠. 2021년에 상장됐고 60억 달러를 한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유명인사가 앤워치 척키 창업자는 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벌이 되는 수십억 달러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최고점에서 98%나 폭락했고 나스닥은 1달러 미만의 주식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직원을 3분 1로 줄였고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며 너무 빨리 정권시장에서 확보한 현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현금이 다 날아갈 것으로 봅니다. 상장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그 현금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맞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못 만들면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게. 나스닥에 이런 기업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혈통 및 건강 데이터 공급 업체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 건강보고서를 판매하는 종합의료회사로 계속 여러분들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데 상장하는 과정에서 14억 달러를 정권시장에 조달했는데 80% 정도가 이미 지출해버렸다. 이제 투자자들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인기가 별로 없지만 이런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역동적인지 보시게 되면 50세네요.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또 새로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주가가 74센터에 불과하니까 새 자금을 또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세상 여러분 정말 아슬아슬하고 15달러까지 올라갔더니 주가가 제로가 가까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참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조심 일단 사기꾼 조심하시고 피 같은 돈을 땅을 사든 집을 사든 간에 정말 조심해서 운영을 하시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을 다시 또 복구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험하고 수익성 사이에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